디펙트 대체 뭐임? 얜 대체 뭐임? 뭐임 이거 뭐임? 포션좋어 포션 까까? 번개 너무 잘 들어갔다 큰일날뻔했네 아니 슬더스에서 이렇게 잘 굴린 전투가 있었나 서울드위 카카오 전투의 신 1막에서 좀 잘 싸운다고 뭐가 바뀌진 않겠지만 기분이 좋을 순 있음 카카오 아이악 아아 뭐? 라가블린 나오면 써먹을 수 있다 아마도 아 슬더스 우리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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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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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력 죽여버려 아니 내가 할게 아싸 조개와서 달력특 쓰잘덱이 없음 쓸더쓰레기 다음 턴트로에 달렸다 아니 왜 이렇게 전투 잘하지 이상한데 버그인거 같은데 달력은 부족한 디펙트에 화력을 보충해주니 달력이야 말로 약자를 위한 각각템이라고 하면 들난다 아민공물 아민공물 3편양 몰루카드 몰루 포비 냉정함 킹선 가슬기 몰루카드 있는데 좀 참자 좀 참자 좀 참자 좀 참자 그런데 디펙트도 만들어지면 들어보십니다 왜 이럴까 과연 디펙트 출생의 비밀 다질때 약자의 저주를 맞아 저주 저주 인공물이 아니라 고금물 이라네요 인고물이라네요 디펙트 디펙트 타격에 팔꿈치 찍기냐고 김 쏴 임마 바삭 서울주의 세 마리 서울주의 세 마리 댕 스윕기 댕 음... 허어! 맛있당. 근데... 더 명칸데. 대체 얘는 뭐해야 쎄짐? 소환의 법칙으로 인하여... 당신은 패배할 것입니다. 빅당트. 전에도 이거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졌지않나? 아니 뭐 어떻게 이기는데? 진짜 뭐라? 와 역시 석재 달력나. 눈빨이 굴리네요. 아니 뭐 어떻게 이기냐고. 자, 인공물도 넉넉하겠다. 재구성을 짓고 강화를 한번 해볼까? 잡은 역시 재구성인가. 달력... 처리하세요. 후파? 냉정함. 후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? 딜이 없잖아. 후파 넣어서 5딜이나 생겼네. 너무 좋다. 후파. 아이 그 패턴이면... 버퍼로 막으면 되는데. 그 패턴이 아니네. 거부당한 과피 상자니. 당신을 지켜봅니다. 세대를 거부하리라. 오? 확광빠따다주스바. 당신에게 인공물이 넉넉해서 인지편양만 있으면 되니까 인지편양은 안드리겠어. 쓸더스틱. 이거 강화가 맞지 않음? 거의 뭐 시선이나 마찬가지구만. 뭐? 히... 힐러그램이 있을ión. 좀더 마음 편하게 인지변형 줄줄 크크크크 코션 빨리 먹을걸 스톨링 방지에 석재 달려 내 3필 돌려내라 망할 돌멩아 엘리트 가면 안되겠지 일반 엘리트를 가자 어? 일반 엘리트다 액트2의 일반 몫은 없습니다 모두가 엘리트죠 터보같은거 나와야 빌드업을 좀 하지 가무라니까 암전쓴 뒤 것도 많은 고양이 카페 스위치 concert 그리고 선교 우파 컴드 터보 터보 아니 여기도 터보가 없어 진짜 재구성 써 재구성 한번 보여줘 써지 재구성 재구성에야만 적세를 차릴 모양이군 재구성 맞춰볼래 재구성 앗 앗카 난디비야 난디비야 탓가로베로스 디팩트는 9딜짜리 카드를 지운 적이 있다 돼지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황선수핵 빨리도 나온다 어 굿 어 디스크 구파 한 장만 더 마지막 구파 수리건 볼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아 히 히 쓰레기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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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 응 너나의 것 아니죠 인공물 세게 줘 서울지 세 마리 줘 홍지 파쥐 따쥐 다 모아줘 굿 히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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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공지능 써야되나 항공지능 보다 헬로월드가 더 좋겠는데 지금 댁이면 외면 받던 카드와 유물들의 유쾌한 반란 미쳤다 미쳤어 아니 지금 헬로월드 각인데 헬로월드가 없네 엄마밤 으 sch team 배고사음 전류타격하자 이 귀한걸 못보네 미래시 첨탑 관광명소 구지사 안압 턴드 보랏빛 불의정령 아니 저거 데리고 올걸 데리고 올걸 이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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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덱 대달려가서 몰래? 버신 잘하라고 허벅 깜깜깜깜 일단 빔 쏴야지 박테리 충전 박테리 충전 버드라카 아니 헬로월드가 좋은건 맞는데 룬피 먹었는데 룬피 쓰레기 헬로월드도 못쓰게 하고 재구성 여러번쓰게 빨리 홀로그램 줘봐 홀로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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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를 재구성에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이것만은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적자 달력 312딜 겁나 약해 개약해 진짜 얼탱이 없네 뭐? 아 빨리 홀로 그래 드롭 3가 내 홀로그램 차이가 너무 커 아니 아이 역경 게임 디스 거스팅 디스 쉣 게임 아 아니 표리검 유성타격 재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허브나 압박이 있으면 쓸 수도 있고 컴파일 드라이버 쓰기도 좋네 여기서 룬축전기가 나온다면 헉 미라손이다 룬축전기는 아니지만 축전기를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뭐?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와 이거 완전 제일 각인걸 이거 완전 제일 각인걸 룬축전기 이이익 아 너무 많이 맞쥬다 칭찬 억가 지대로 당했네 진짜 맞을 싸움도 아니었는데 억지로 맞았다 렘리니뿔 FTL로 표리건 봐야지 으응 서울지 3마리야 어쩔건데 오후 Wennver Of na 다 디렌벌 안걀리줘 신바Ge simply 어쩔 TV 눈알퀴기 하나만 쓰면 인공물 못가니까 하나 더 써 들어가 좀 쪼들리겠네 이제 20 재구성 파워 카드가 아니라서 깍까를 자극하지 않는다 일단 쓰레기같애 드론은 예상하지 못했어 내 심요코 예상하지 못했어 예상하지 못했어 유성타격 유성타격 굿 아무것도 못하죠 와 와 신민첩 나를 재구성이라 욕하고 돌을 던지시오 예상하지 못했어 예상하지 못했어 팔꿈치 찢기 예상하지 못했어 달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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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규가 일úsica 날씨 날씨 넌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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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홀로그램 많이 있었어도 그 힘을 쓰면 우리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미친 홀로그램 어디갔어 62대로 달팽이 컷 홀로그램이 꼽고 차이 엄청 큰데 지금 재구성을 두 번이나 쓸 수 있다고 과연 딱 돈 미션 강화할 게 없네 디펙트의 무덤 부지사 막 전자두뇌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없는 거 같은데 딱돈 불가능한데? 딱돈 불가능한데? 오가닉 두뇌 저거 45님 불가능 불가능 민초포션 이 제일 나은가? 민초포션 흠 오 오 호호 내 인공물 까지마 인마 다 쓸걸 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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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굳이 사막 탐색 합하기 에너제이저 재구성 컴파일 드래곤 액즙함 다음 밑에 있으면 어떡하냐 디아토 오케이 김 방법이 있음 3섹터 쓰레기 같은 놈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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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로그램이 있었으면 새로운 거 다시 가져오면 되는데 이제 다시 시작이다